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노미디어 진오입니다 자 오늘은 헝거게임을 해볼건데 저 혼자 하는거라서 제가 헝거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옛날부터 계속 저희 컨텐츠팀 중에 허파라고 있는데 그 자식이 자꾸 이제 아 진오님 한국게임해요 진오님 한국게임해요 진오님 한국게임해요 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외쳐서 아 제가 드디어 영국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오길래 어? 이게 뭐 오길래 대체 이 버전은 1.8.3이고요 아프리카분들은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뭐 오시면 될거 같고 이게 지금 들어온건가요? 허파님? 아 진지노 아이엠 밸 아 이게 지금 들어온건가요? 아 여기 표지판이 있구나 제가 해본적이 없어서 어 신호기 클릭 아 일단은 지금 한번 1차적인 방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 헝거게임이 그 그거죠 그 도망다니다가 아이템 부숴가지고 그 아이템으로 싸우는거 맞죠? 맞죠? 하여튼 오늘 아마 이 헝거게임 진행해보고 원래는 탈출 맵이 업로드 되어야 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개창렬 나가지고 탈출 맵이 진짜 모두 업로드 못할거 같고 어 일단 오늘은 헝거게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금토일이 업로드가 원래 미니게임 탈출 맵 그런건데 아 이게 찾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힘듭니다 이게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탈출 맵이나 마감탈출 맵 그런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탈출 맵 있잖아요 그런것 좀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고 아 강웅이 상대등이 제일 좋아요 이거 시작 언제 하죠? 아 10초 저 로비 10초라고 써있네요 10초 후에 시작하는거 같애요 어 자 오늘 이거 한번 해보고 오 뭐야 오 대박 아 설정 어 끄고 어 렉정없네 탑 팁 라이터라 났을 때 상승하세요 왜요? 일단 가운데 상자 저 좋다 오 10초에 시작한다 오오 어 이거 시작하는거에요 지금 이거? 4 3 2 가운데 상자로 가지말라구 오케오케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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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켜아 나무 캘수있나? 오 어 나무 못캐네 오 저새끼 어디가 오 오 저기 좋은거 아이템 있나본데 오 잠시만 아 잠시만 망했어 아 잠시만요 오 저기 상자있다 앗 쯧쯧쯧쯧쯧쯧쯧 오 상대다 오 이거 멜비 이게 아우 이거 이거 왜이렇게 느려 수용이 이거 이거 막 리스폰이 랜덤인가요? 오 오 오 오 오 야 뒤졌어 도끼로 머리통을 제가 오암마로 머리들 찍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난 도망가는거 도망가는거야 도망가는 나그네 오 이거 멜비 괜찮다 우와 오 멜비 괜찮은데요? 어 아무도 없지 어 아 이거 이거 왜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 불이 바쁘다 아 더 멋있네 어 저기 상자있다 헉 저거 금가빠 입었는데? 오 오 수박 그렇고 오 태용차차 뭐야 오 이거 함정도 있네 어 이거 난 도망다녀야겠다 어 지금 몇명 닮았어 죽으면 번개치는거죠? 막 죽으면 내 막 맞죠? 나 지금 죽이는사람 없지 어? 저거 무슨 수선한데? 어 내가 아이템을 어디서 찾아야되지? 네 죽으면 번개치는거 맞죠? 아 맞네 어? 쟤 저사람 그분 아닌가? 유튜버? 아니겠지? 좋아 헛 헛 헛 아니 상자가 왜이렇게 없어 나는? 아니 가운데 상자를 가야겠네 가운데 상자를 가야겠는데 가운데 상자를 가야겠는데 야아 가운데 상자가 꿀일거 같은데 왜요? 오 오! 오 좋아 몇명 남은거야? 몇명 남은거에요? 오 내 앞에는 내 앞에는 사람이 없냐? 개꿀인데 어 어 꿀파빅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오 개꿀파빅 개꿀파빅 공정기타 사람이 안보이냐? 개새끼야! 죽어! 개샌! 개샌! 좋아좋아좋아 바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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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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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 오! 마을탕 바꾸고 좋아 오 활도 이거 낚실도 있다 오 활 5개 개이드 오! 이거 인젠트 할 수 있어 이거 만들 수 있냐? 이거 만들 수 있어 이거? 아 좀 샷샷 먼저 먹었잖아 됐다 됐고 오! 이거 조합 조합 아 중간에서 해야돼? 아 중간에서 조합해야돼? 중간에서? 어허허헣 니찌개샷 어 여깄다 어 뭘 조합해야돼 당연히 이거지 그 다음에 에이 팔팔팔팔팔 아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나무가 나무는 못 캐잖아요 그쵸? 아 라이터? 나 라이터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얘들아 어디서 가냐? 라이터 갑자기 기억이 안나? 오 됐다 오케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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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지? 아 활 활 만들고 싶은데? 활 만들고 싶은데? 활? 활 만들고 싶은데 활? 오 산 죽었다 와 지치기 진짜 개쩔었다 이거는 버스 위에 상대있다 오 헌크게임 괜찮은데? 근데 이거 에덴크리프트 지금 뭐 안 열렸던데? 오 나이스 활 개빌 활! 어 뭐야 어 활 맞는데? 활 안돼요? 아 반댄가? 오 됐다 아 씨 이거 오래가면 저거 파니까 헷갈리네 됐고 지금 머리랑 바지를 맞춰되거든요 일단 생박입니다 바지를 좀 맞춰주고 어 몇명 남은거야 이제? 오 사라인다 오 사라인다 오 쒸쒸쒸쒸쒸쒸 오 쒸쒸쒸쒸쒸쒸쒸쒸쒸쒸쒸쒸 이거 뭔가 떨어지는 소리 났다 안녕하세요 하이 팀 팀 팀 하이 히퐁퐁 하이 형 아웃 아웃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 귀엽대 땡큐우우우우 오오우 깜짝이야 오! 왜그래x3 어! 왜그래 x4 와! 이 개색 와아아아 워아 와아 양념 야 말하기를 걸고 뒤치기를 한다 야 이 쓰레기 새끼들 이거 하와이요? 카와이인데? 와 양심머렁 새끼들 와 어떻게 나가요? 카와이 이거 못나가요? 와 와 양심머리 없네 와 진심 자 그러면은 삼첸 자 313 여기가 보겠습니다 314 아 뭐 아무것도 안하고 좋습니다 313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아 진짜 미친놈 313으로 자 이거를 어우 여기 타는것도 있네 오오 오오 연습하는건가? 와 근데 진짜 양심없다 와 나 이제 저 이제 그냥 안도와주고 그냥 무조건 무작정 죽여야겠다 얘네 안되겠다 이거 그냥 봐주면 안되겠네 그쵸? 이거 봐주면 안되고 그냥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모아지를 그냥 탁탁탁탁탁 잘라야겠다 아 그래요? 어 시작한다 와 이거 그냥 통수가 개 지리네 그냥 무조건 죽이겠습니다 와 와 아 맛있네 일단은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5초 남았거든요 아이 가운데상자 한번 가보자 아냐 가운데상자 가봐 괜찮다 아인가 이거 가운데상자 먹고 바로 죽여도 될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 오 좋아야 야 아무도 없어 내 중에 뭐냐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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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베다 네베다 야 상자를 스킨해 상자 얘들아 상자 어디 상자 상자 좋아 니 올라오면 내가 때린다 죽인다 올라오면 와와와와봐 뭐 뭐 그래 잠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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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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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어디 상자 얘들아 상자 야 야 팀이건 뭐건 없어 쟤 죽여버릴꺼야 내가 상자 어딨냐고 상자 어 상자 어 상자 어 저 뒤에 누구 오는데 어 어디갔다 어디갔다 뭐 아무것도 없어 어 저기있다 저 위에있다 저 위에있다 오 어 뭐야 어디있는거야 아야 야 어... 닿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저저 쿠키가 이스 쿠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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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밖에 뭐 없나? 어 얘랑 쟤 나랑 팀이거는요 야, 얘들 다 통수치고 없거든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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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죽을까? . . 아아.. 아이템 없나본데 이제 저 집으로 가있다 저 집으로 저 집으로 갑시다 집에 아이템 있을 것 같거든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죽일 수가 없어 야 막대기로 저 검을 이길 수 있냐? 상식적으로 야 얘 못 이겨 아 저 이길 수 있어요? 아 님들 생각해봐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키스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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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어봐 그냥 한방이라니까 이거든? 이거 한방싸움이야 한방싸움 아씨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 오! 제발 따이사! 너 뒤졌다 팀이고 뭐 없지 당연히 저도 알아요 어디있냐 어딨냐 저기있다 일단 무기가 없는 척 무기가 없는 척 무기가 없는 척 아 근데 이길 수 있을까? 쟤도 돌검인데 쟤도 돌검인데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저 뒤에있어요 뒤에있어요 팀 팀 팀 팀 팀 팀 키스미 키스미 마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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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? 왓? 왜 키스미라 그래 쟤 오 뭐야 오 죽었어 뭐야 쟤 오 오 샷 샷 샷 샷 샷 샷 샷 헉 헉 헉 따라오고 있어? 비세럼 할까? 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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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두요 좋아 저 위로 올라가자 좋아 게이득 야 오? 야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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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 오케이 좋아 이 새끼 나 죽이려고 돌았네 올라와 끝까지 올라와 너는 내 밑에야 무조건 너는 무조건 내 밑에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냥 모가지일 끝에 싹둑싹둑이야 싹둑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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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자 오케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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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 개잏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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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빡치네 아 개빡치네 자 이걸로 갑시다 와 이거 한 번을 못 이기나 설마 진짜 한국게임 진짜 아 오반데 자 20초 있다가 영상을 자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맵이 좀 달라요 이제 이거를 마지막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판 해보고 아 이거 한 번 한 번은 솔직히 이겨야 되는데 아 나 한 번 깨고 싶은데 진짜 아 한 번 깨고 싶거든요 아 아 너무 잘하잖아 이거 너 혼자 못 깨 아 너무 잘하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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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뭘 다 털어 사개치고 있어 좋아좋아좋아 어 상자 여기 어딨어요? 잠잠잠 설정 상자 어디 상자 어 여기 상자 복귀는덴데 이거는? 어 여기 상대 있긴 있어요? 상대 있긴 있어요 여기? 어 개호바인데? 아 상대가 없어 아니 허파님 이거 상자 어디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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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상자 상자 어디 상자 아 밖으로 나올 수 있네 상자 어 좋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 아 그래요? 뭔가 여기 위에 아 템을 좀 채 아 템이 한개도 없어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힘든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이거 오바야 이거 아 이거 초반에 너무 중요하네 아 아 아 초반에 이거 무기 다 가져가버리면 내가 쓸 수 있는게 없네 아 무기 쓸 수 있는게 없잖아 이거 아 뭐야 아 나 그냥 아니 가운데 무조건 가야되 이거 아 아 아 와 사과 한개 있어요 클라스 봐 아 아 G20 아 가운데 꼭 가야되 이거는 아 와 안 깨지네 어 좋아 X됐다 어 어 어 안오는데? 어 안온다 안온다 어 너무한거 아니냐? 어 저기 사람 한명 있다 저 새끼 죽인다 어 야 거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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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ż가 이케다 honour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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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할때와 조금만 할 때와라 조..조금만 할때와라 조..조금만 할때와라 Shys 샤끼가 미쳤나 이게 오케이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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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! 오! 오! 활 개많아 잠시만요 이거 비디오가 지금 자꾸 어 렉이 걸리는데 나이스 됐고 좋아 자 나머지 이제 나머지 찌끄리기 찾아보십니다 아 이거 지금 두번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서 근데 이번에는 좀 탱 괜찮지 않냐? 이번에는? 이후도면? 진짜 겉만 구하면 완벽하거든요 겉만? 오 어이씨 둘이 싸운건가? 오 오 둘이 싸운거 같은데 추격전 그러면은? 내가 이제 옆으로 가서 오 템 별거 안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 둘이 싸운다 쉬마 쒸 자 이렇게 해서 진호의 첫 환급게임이었고요 자 이걸로써 환급게임 마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다이아건 만졌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하늘 찍기 위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환급게임 재밌네요 자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호의 미니게임 환급게임 끝났고요 서버 주소는 밑에 써드릴게요 자 이곳에서 끝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뿅